우리 지금 쓰레기통이 아니고요, 허위매물이구나! 나 누군지 알아? 네, 어떻게 오셨죠? 제가 에이파를 500만원에 판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보니까 허위매물이었더라고요. 도와주세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저 허위매물 잡는 유튜버인데요. 지금 어디 계세요? 글로 가겠습니다. 거기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. 구독자님, 저 사람 맞아요? 오케이. 이거 위험하니까 여기서 기다려서 제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. 어이, 당신이 우리 구독자한테 허위매물 했어? 어? 우리 구독자한테 허위매물 하고 응? 이거 내가 누군지 몰라? 아이고, 문시는 슬리퍼는 아주 그냥 허위매물이구만. 나 누군지 알아? 죄송합니다. 나 허위매물 잡는 대형 유튜버야. 어? 환불해 줄 거야? 안 해 줄 거야?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. 니가 우리 구독자한테 사기를 쳐? 어? 죄송합니다. 니가 우리 구독자한테 사기를 쳐? 어? 죄송합니다. 환불해 줄 거야? 바로 하겠습니다. 바로 해 주는 거야? 네. 바로 해 주는 거야? 네. 안녕하세요. 구독자 분들이 보시는 허위매물 잡는 유튜버 영상은 보통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. 근데 그 다음 뒷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. 영상 보시죠. 고객님 돈 다 들어오셨죠?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. 어차피 차 필요하시니까 저희한테 차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차가 안 필요하신 것만 모르겠는데 어차피 필요하시니까 제가 또 도와드렸고 보수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. 저희한테 차 구매하시죠. 고객님 돈 다 들어오셨죠?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. 대표님 덕분에 잘 해결했습니다. 근데 제가 차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 대표님한테는 좀 믿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닙니다. 고객님 저희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보수가 필요해서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요. 제가 고객님이 차를 팔게 되면 이게 또 시선이 제가 이렇게 좀 차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냥 제 선의를 감사하게 생각해 주신다면 차량은 뭐 다른 뭐 상사도 괜찮고 또 좋은 차 있는 걸로 한번 찾으셔가지고 허임님은 안 당하시게 구매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도도자님 모셨죠? 제가 해결해 드렸습니다. 우선 잠깐 사무실 내려가고 계세요. 화장실 좀 들러다 가겠습니다. 형 나와 나와. 아 잘했어. 형 연기 즐기는데 이따가 손님 차 팔면 왔기? 오케이. 들어가 형 내가 이따 전화할게. 어 안녕. 아 네 고객님 돈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.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. 저만 믿으라 했잖아요. 자 그래서 고객님 어떤 차 사실래요? 돈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우리가 도와주고 돈도 받았는데 이 사람 보소? 우리한테 차 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럼 어디 있어요? 아니 또 나를 깡패로 만드네. 어 이거 안 보여? 안 보여? 안 보여? 해결할게요. 감사합니다.